여긴 안 나오니까 천천히 여긴 안 나오니까 천천히 그럼 여기서 빠지는 타이밍이 그래야 되죠? 어? 댄스 액션 액션 잠시만요 제 역이 맞지? 컬! 잠시만요 삼시축을 한 번 먹었나 보다 진짜 빠깝다 삼시축 멋있다 너는 몇 층이야? 진짜 빠깝다 진짜 빠깝다 야 진짜 빠깝다 혹시 요즘 눈물이 날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울어도 몇 번으로 정리한다 아니 몇 번 몇 번으로 있으니까 네 신성부터 가볼게요 뭐 여기 가야지 제 역이 가야지 먼저 아니 내가 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더 위에서 내라니까 제 역이 저건 다 해 제 역이 거세요 제 역이 이거를 지금 해가 떨어져서 수창을 이거 한 번 이 디렉션을 양쪽으로 이렇게 쓰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 우리 연관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제 왜냐면 안 그러면 얘가 계속 도망가니까 처음에 잠을 세요 여기 딱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갈라 그러면 얘 못 가게 했으면 되니까 사실 이게 좀 어디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아 아 지금 배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다들 배에서 사람들 밖으로 집어 던지고 막 다 죽었어 나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내가 노력했어 내 생각에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커 가지고 와야 돼 아 내가 여기까지 올게 공부야 지금 응 와이파이 좋아하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오 뭐 눈 그래 끝 거야 사랑이란 건 내 모든 걸